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있던 것이기도 한데 10분간 나누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노화홍수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홍수가 효과적이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상세의 육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리고는 온 땅이 부패했다 사람들의 행동이 부패해서 땅이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육장에 있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온 생명들을 전부 다 노화가족 빼고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화가 방주해서 내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게 우리 팔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노화가 드렸던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셨고 그러고는 팔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내가 다시는 이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땅이 있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 밤과 낮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육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팔장에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 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은 거고요 여전히 악하고 나쁘고 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라 이거 특이하다 홍수가 소용이 없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사람들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고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홍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뀐 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사람 마음의 계획이 늘 악한 것 때문에 진멸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그런데 팔장 마지막에 가면 사람 마음이 여전히 악한데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바꾼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뭐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테렌스 프레타임이라는 구약학자가 자기 책에 이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배우면서 이런저런 국리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양쪽이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지느냐?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다 누가 지느냐 하면 더 사랑하는 쪽이 져요 이 사람들은 고집불통이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조마조마 하시는 것 같고 그러고는 홍수를 내리시고 결정이 뭐냐? 다시는 내가 물로이드를 심판하지 않겠다 땅에 있는 동안 영원토록 지속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뀌셨는데 바뀌신 이유가 뭐냐? 인간을 향한 이해, 인간을 향한 극혈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뀌시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간에 누가 지나요? 더 사랑하는 쪽이 져요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있는 쪽이 무조건 집니다 사랑이 덜한 쪽은 끝까지 고집불이는 거고요 사랑하는 쪽은 결국 자기가 지는 거죠 단적인 예가 열란기상 3장에 두 명의 여성 창기라고 되어 있죠 두 여성이 찾아와서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누가 지나요? 진짜 엄마가 지는 거죠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사람 주라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홍수본문에서 제가 배우게 되는 게 하나님 약하시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약하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지, 전능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네 교리체계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홍수기사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장에 보면 사람 참 못됐구나를 하시고는 사람 만든 걸 후회해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하지만 후회는 누가 하나요? 우리 같은 찌질이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늘 찌질해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게 뿐만이지 않아요 구약 곳곳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는 그래서 우리 같은 찌질이들 전지하지 않은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했던 말들이 어떤 결과가 될지를 그 순간은 내가 몰라서 내가 이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장차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 순간은 몰라서 우리가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지나고 후회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적어도 창세기 6장 9절로 가자면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 만드실 때는 이럴 줄 모르셨던 것 같은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아셨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하시네 이분 참 약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해지심 어쩔 줄 몰라 하심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겁나 강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강하고 고집불통이셨으면 독재자이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셔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진즉 저는 진즉에 죽고 말았을 때 하나님한테 박살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생명을 이어가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하셔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 본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죠 이거 더 길게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왜 그 본문에 그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면서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이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겁나 쪄셨던 겁니다 약간 외람된 표현이지만 겁나 초조하게 정말로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일까봐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뭐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것도 한번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사람한테 휘둘리기도 한다 싶은 생각까지도 드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나 영상을 보게 되시는 우리 네미아를 애정하시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강해서 은혜가 아니라고 교회가 너무 강하고 교회가 너무 대단하고 교회가 너무 크고 왜 저는 사실 대형교회를 당대에 이루신 목사님들 보면 저분들 사업에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당위 목사들 가운데 지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했었어도 잘했을 거라고 제가 속으로 사업하세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참 능력자들이다 싶어요 그렇지만 장세기 6장 9장에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약해지느냐? 사랑하면 약해져요 누가 고통을 감수하지? 사랑하면 고통을 감수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약해지신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못돼 먹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전부가 약해지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교회는 약해지는 게 길이구나 취약한 교회가 되는 게 길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약해지고 그게 제가 걸어갈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근데 비극은 뭔가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강해서 사사건건 정부나 한국 사회를 향해 압력을 넣어서는 가령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압력을 넣어서는 무산시키고 무산시키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한국 개신교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작당을 하면 선거 자체가 만만치 않아 버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불교 그렇게 난리 안 치는데 가톨릭 그렇게 난리 안 치는데 개신교가 하도 난리 법석을 떠니까 막 이 선거 때마다 교회 찾아와서 급심급심거리고 우리 교회는 안 약하구나 예수님은 약해지셨는데 바울은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는 만물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가장 말빨센 집단이 되어버렸고 가장 말 많은 집단이 되어버렸구나 싶은 것이 있죠 뭐 돌아보게 되죠 네이미아도 네이미아는 어떤 모습일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거 우리 생각해 볼만해요 약한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약해지는 거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구나 싶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몇 살이 되든 내가 고정돼 있지는 말아야 되겠다 고수하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러니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이다 보니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든 그리고 나이 들면 어떤 유전적인 홀몬적인 뭔가 변화들도 있대요 그래서 생각이 더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뭐 이런 것이 있다는데 정말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그런 거겠구나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너무 강해지지 않는 것 약한 자가 되는 것 취약해지는 것 어쩔 줄 몰라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저는 제가 평생에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겠다 싶고 우리 네이미아를 애정하는 모든 분들하고도 그거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강해지지 말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약해지심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분의 어쩔 줄 몰라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지 제멋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끝까지 고집해버리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가르침이지 평범한 진리이지만 약함이 자랑이구나 정말 약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것인 거고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움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